네 여기는 또 신발들이 양 일렬 종대로 예쁘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불긋불긋 예쁘게 신발들이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신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 신발인데 따뜻하겠네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쌓여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또 따뜻할 것 같습니다 남원 전통시장 안에 우리 신발 할인 매장입니다 그냥 신발이 이렇게 곱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는 어렸을 때 고무실 싣고 다니고 그냥 또 불주에다가 신발도 태워먹고 그랬는데 또 엿장수 오면 이거 신발 팔아서 엿사먹고 그랬는데 요즘 신발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이라서 이 방수도 잘되고 보온도 잘되고 그리고 패션도 디자인도 너무 이쁩니다 아이고 이쁘네 신발들이 하나같이 신데렐라가 신는 그런 신발이래요 실내와도 따뜻한 실내왑니다 실내와도 따뜻한 실내왑니다 신발들 할머니가 신던 여기 털신이 여기 있네요 고무신 검정고무신 또 백구두 네 흰고무신 조선나이키라고 저희도 있네요 남원 전통시장 안에 다양한 여러 종류의 기능성 신발들이 주인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값싸고 좋은 신발 한번 신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대박나시죠